정말 국민의힘이 쳐박힌 것은요. 그게 아닙니다. 이종섭도 아니고 황상무도 아니에요. 사실은 대통령실의 시건방입니다. 오만했단 말이에요. 대통령실 자체가 그게 오만한 때문에 고기를 다 돌린 거예요. 대표적으로 오만한 게 바로 의정까지 당기지 않아요 지금. 가령 의과대학 지금 오늘 삼천명을 오천명을 늘린다는 거. 일단 저 시건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순화하는 걸로. 내가 대통령이 시건방지다 소리 안 했어요. 대통령실이.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표현을 못합니까? 나는 해도 된다고 봐요. 왜 그런가 하면요.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까지. 보면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은 불변이다. 이천명에서 절대 깎아주지 못한다. 그 수준의 만약에 다음화에서 마친다면요. 한번 듣고 오십시오. 내일부터 폭망합니다.